양도 적은 데다 금방 그치다 보니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옛말이 된 걸까요? 요란하게 내리는 가을비로 충남과 경기 해안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프로야구도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죠. 비가 내리고 나서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강원 산지에는 눈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검은 물이 쉴 새 없이 시내로 쏟아집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리자 10분 전까지만 해도 모습이 보이던 산책로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청계천 산책로로 통하는 출입로가 통제됐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많이 온다고 느꼈고요. 어제에 비해서 조금 확연하게 추워진 경향이 있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올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4차 야구 경기도 폭우로 취소됐습니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이 부딪히며 생긴 남서풍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몰고와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 산간 지역엔 120mm의 비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그칠 전망인데 비구름이 물러난 뒤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은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고 파주는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일요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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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